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네이버구요 코드번호 03542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9시 50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포털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웹툰 뭐 네이버 쇼핑 이런 다양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좀 주도를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이 상승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하거나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호실적을 선방도 했고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좀 돋보이는 이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얘네들의 사업 부조가 대면 사업보다는 비대면 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증가된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나스닥 시장하고도 함께 흐름을 좀 나타내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네이버나 NC소프트나 카카오도 좀 올라가고 나스닥이 좀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나 NC소프트가 좀 하락하는 이런 좀 동조화 현상도 좀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승하고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NC소프트 상승이 거의 뭐 좀 비슷하게 흘러간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도 보면서 아무래도 네이버나 카카오의 동향도 함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고 이런 유동성이 많이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혜주로 거론됐었던 네이버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몰려간 부분들이 있죠 물론 실적도 괜찮았습니다마는 다른 회사들이 부진한 가운데 뭐 네이버가 상당히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됐던 이런 종목으로 유동성이 좀 더 집중된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번 7월 30일날 2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30일날 이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좋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셔도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살짝 이번에 이탈이 됐죠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나 이런 것들이 이탈이 되고 올라오면서 이제 정고점과 함께 이 추세대 하단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되는 요런 이제 기술적인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기간 조정도 좀 생각해야 되는 요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주가에 좀 선반영했었고 주도 주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좀 더 집중화된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까지 좀 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성장이나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그 6월에 네이버 통장을 출시를 했죠 네이버 통장도 출시를 했고 작년 2019년 9월 달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분사를 해서 미래 에셋 대우로부터 8천억 원을 투자도 또 받아 냈었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금융 서비스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포털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금융 요런 그 서비스 산업들이 결합을 했을 때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라고 보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의 선반영은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조금 생각해 볼 때도 됐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한 27만원 정도 어 일단 요 구간에서 올려놓고 올렸다가 또 지지가 되고 반대히 나오는 구간 위로는 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위로는 한 29만원대 정도 당분간 요렇게 좀 박스권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또 연장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27만원대를 깨고 내려온다거나 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어 그런 쉬어가 이제 방향성을 위로 갈 더 위로 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줄지 방향성을 또 재탐색해야 되는 이런 구간에 좀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이슈가 또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